XSFM입니다. IDWK 12시 47분 43초 어차피 워킹데드는 종영이 됐는데 뭘 고쳐야 했을까요? 50분 뒤에 설날 2022년 기사읽기놀이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날의 첫 번째 기사는 에디터가 골라왔습니다. 기사 내용 요약 여하튼 이재명 후보 성격 참 대단해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좀비를 끄집어내다니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생겼습니다. 이 요약은 완벽한 요약일 것입니다. 실로 좀비물 매니아인가 봅니다. 그냥 요게 웃겨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뽕시대 대국뽕시대인데 이재명 걸으면 말 못하겠다니 킹덤이냐라든가 해피니스냐 이런 게 좀 더 시국에 맞지 않았을까 이게 언제 종영한 걸 워킹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지 국민의당은 9일 기자들의 질문을 걷는 도중에 받지 않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워킹데드가 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좀비물 안 본 사람이죠?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로 되죠. 계약이 종료되면 뜯어먹힌다거나 마지막 회의 워킹데드는 미국의 유명한 좀비 드라마다 모를까봐 홍경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의 선대위 강훈식 정무조정실장은 후보는 걸으면서 말하지 않으며 앞으로 절대 백브리핑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 부대변인은 이 후보가 최근에 벌어진 잇따른 설화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단단히 심통이 난 듯하다며 말을 잘못했으면 앞으로 주의를 할 일이지 말을 하지 않고 백브리핑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객기인지 모르겠다 여하튼 이재명 후보의 성격은 참 대단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는 일거수 일투족이 검증 대상이며 공공재라며 어떤 순간에도 언론의 취재와 질문에는 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덧붙여 지난해 마라톤을 하면서도 언론과 인터뷰했던 안철수 대표를 보고 배우기 바란다며 뛰는 것보단 걸으면서 말하는 게 한결 수월하다고 했다 네가 뛰어봤냐는 얘기야? 그리고 저 지금 배신당했어요 그래서 워킹데드를 여긴 얘기는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난 지금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럴 때는 기사 내용 요약을 보시면 돼요 성격 이상하다고? 반대로 안철수 부한테 뛰면서 인터뷰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트로니까요 왜 달린에서 인터뷰를 해? 프레스트검프야? 2022년 서울맞이 기사읽기 놀이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남해에서 온 바다 보물 바보상외 건강한 비움 친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 리뷰를 확인하면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구속없이 안전한 두 번째 인생 예가 요양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혼술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외 내 집처럼 편안하게 내 집처럼 안전하게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 시간을 활용하는 곳 예가 요양원이 그분들을 모시러 갑니다 물리치료와 적극적 재활 프로그램 인간 중심의 휴머니투드 케어 보호가 필요한 요양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요양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경기도 양주 예가 요양원 잠깐만 언급하죠 명절에 모여서 이런저런 집안 대소사 이야기들 많이 나누실 겁니다 요양원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예가 요양원은 지금 일단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이유가 있기도 하고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기도 하고 상담을 좀 받아보십시오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알아보시는 분이 또 얼마나 많이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상담을 많은 곳에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지 하나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보수 언론이 백신 이야기하면서 요즘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게 요양시설 얘기죠 백신의 효과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소개팅이 백신 때문에 잘 안 됐다 요런 기사 농축사님 읽고 올라왔어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백신 미접종자는 소개팅도 못하나요? 한국경제 김수영 기자 입력 입력 2021년 12월 18일 8시 28분 수정 2021년 12월 18일 9시 5분 이거 사실은 이 제목이 수정이 된 겁니다 이 9시 5분 수정에 그래요? 수정 전에는 백신 미접종자 소개팅 앞두고 나라가 연애도 못하게 하네요 맞아요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30분 사이에 기자한테 애인이 생긴 건가요? 뭐 알 수 없죠 소개팅을 나가면 연애가 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소개팅을 못하는 이유는 백신 말고도 너무 많아요 특히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훨씬 많죠 그렇죠 그리고 백신 맞고 연애를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제목은 틀리긴 틀렸네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세에 위드 코로나를 멈추고 다시 방역 고삐를 조였다 그러던 때입니다 이때가 이번에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기준이 한층 강화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해야 한다 미접종자라도 48시간 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로 분류된다 이게 예외 되게 많은 편이에요 한국은 그럼요 만약에 진짜 소개팅을 하고 싶으면 PCR 증명서를 들고 가면 되고 그렇죠 음성확인서를 가져가면 되죠 그리고 사실 앉자마자 아니면 지금 감염됐다 완치되는 경우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실험적으로 본인이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 정도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자마자 백신 미접종자세요? 예 저는 백신 미접종자인데요 그럼 우리 어떡하죠? 그럼 모텔로 갈까요?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실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모텔 가서 밥 먹었는데 두 배로 불안했다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다양한 조언들 하더라고요 줌팅을 해라 줌팅 줌으로 일단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면 또 만나라 그렇죠 줌이 그렇게 어색한 것도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조언들을 해두더라고요 다음 보시죠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당장 1대1 식사마저 불가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주말에 잡힌 약속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이 다수 등장했다 바보들이 많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돼요 뭘 몰라 모르긴 알아야 되잖아요 PCR 검사 받으면 되죠 취소하면 되지 않나? 그냥 이제 뭐 팬데믹 시대에 그 약속이란 게 약간 항상 붕 뜨잖아요 방역 단계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 PCR 검사 받으면 된다니까요 아니 약속이 어제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미접종자 소개팅 못하네요라는 글에 네티즌들은 PCR 검사부터 받아야겠네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접종 안 하면 소개팅도 힘든 세상이라니 소개팅 때문에 PCR이라니 어질어질하다 검사 받으러 가는데 소개팅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취소하면 또 되죠 취소해도 되죠 뭔가 마음에 드는 스펙이었겠지 이 PCR 검사까지 하면서도 꼭 만나야겠다 라면은 뭔가가 있었겠죠 그렇죠 날짜 잡다가 결국 중지했다 뭘 중지해요? 소개팅을? 사업이에요? 친구가 소개팅하려고 PCR 검사 받고 있다는데 정말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마지막 소감은 저희도 동감해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백신 패스 관련해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사 엄청 많이 나오고 지금 여기도 온라인 상에서 마치 이 얘기가 굉장히 어떤 주류 담론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이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 작년 12월이잖아요 이때 성인 기준으로 보면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미 93% 정도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거든요 성인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소개팅 나가는 사람들로 하면 엄청 소수의 마이너한 이슈였던 거고 그 나머지 한 7, 8%의 사람들도 상당수가 백신 알러지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정말 나이가 많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20, 30대의 젊은 남녀 중에서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진짜 별로 없거든요 어제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게요 거의 종부세 대상자 보호해 주듯 하는 비율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도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있죠 90%를 넘겼다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이게 지금 11월 18일에 올라왔잖아요 네 빨리 해야 된다라고 조바심 내는 애들은 크리스마스 겨냥한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나 보고 지금 달리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려면 제가 오히려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크리스마스에 연애를 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 백신을 양보를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의 비율은 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보시죠 거리 두기 지침이 강화되기 이전부터 미접종자 출입을 금지하는 식당이 있었다는 하수연도 많았다 부모님이 알레르기가 심해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 외식을 하려다 식당에서 퇴장을 요청했다는 일화부터 식당 사장과 10분 토론 끝에 혼밥 혼자 식사하는 것을 일컫는 말 마저 거부당했다는 사연까지 다양하다 식당 사장님하고 10분간 토론을 하는 동안에 그냥 빨리 다른데 나와야 되고 이거는 그냥 식당 사장은 원칙대로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냥 걸리면 되게 골치 아파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 바쁜 사장님을 데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해야 되는데 백신이 미접종에서 알레르기가 심하고 그러니까 사연이 너무 구구절절한 거죠 그런 분들하고 외식을 감행할 그럴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백신 안 맞겠다고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빨리 상속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돼 정부서에 무서워서 상속하면 안 돼 하여튼 그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거든요 내가 맞기 싫다는데 왜 자꾸 맞도록 강요를 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왜 식당 주인한테는 강요를 합니까 내가 미접종자는 불안하니까 우리 식당에 들이기 싫다는데 그리고 방역패스 지침에 맞춰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강요를 하면서 10분 동안 토론을 하고 앉았냐고 거기서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죠 자신의 자유가 침해받는 곳을 찾아다니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재미있는 현대 극우의 특징인데요 그곳에 권력이 주어지면 그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잘 따르던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살짝 한번 뉴스 라운드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제가 정말 풀리지 않아서 그동안 너무 고민이었다가 요즘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왜 언론인들은 이렇게 사람 죽으라고 권하는 기사를 2년째 계속 쓰고 있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정치가 과학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정신이 나가면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죽는 게 깊은 사람들이 생기죠 그거 되게 자연스럽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이긴다면 판데믹으로 인해서 수천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는 것도 기쁜 일인 거예요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대한민국에 있어서 정치 과몰입입니다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시죠 심지어 한 네티즌은 소개팅 상대에게 미접종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고도 했다 어우 무서워 그는 다들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던데 내가 미접종이라서 상대가 싫다면 나도 싫다 연애하려고 백신 맞는 것도 웃기고 소신껏 하려고 한다며 나라가 연애도 못하게 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아니 상대가 싫다면 네가 안 싫어도 끝이에요 그렇죠 이 표현이 원래 제목으로 들어가 있었군요 자꾸 이분들은 백신을 맞고 안 맞고 혹은 백신을 맞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나 과학성을 강조하는 분들을 진영 논리로 몰려고 하는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그런 얘기를 하면 너는 좌파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든지 그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어떤 아주 기초적인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뿐이니까 그거에 본인이 맞추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핑계일 뿐일 수도 있어요 슬픈 눈빛 어렵게 찾은 핑계 지금의 여당이 정치적으로 너무 싫은 무슨 체육관 관장님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하지만 그분들도 백신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게 너무 싫다고 생각하네요 바깥에서는 백신을 막 까요 하지만 회원들 중에 백신 안 맞고 자꾸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것대로 싫습니다 이 이중성이 어디서 오는가 뭐죠 지난주 소개팅을 했다는 30대 여성 A씨는 한경닷컴에 상대방이 미접종자였는데 가려던 식당에서 입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 둘 다 초면인데 어색한 상황이 됐다며 초면부터 밥을 먹으면 어색하죠 누구나 다 그죠? 그 팩트 기본적으로 어색은 했다 원래 소개팅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만나자마자 밥을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해요? 당연하죠 그냥 커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커피는 밥 먹은 다음이고요 밥 먹은 자리가 소개팅이죠 아 그래요? 밥부터 먹어요? 아니 이런 걸 얘기해야 돼요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거야?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지 어떻게 소개팅 보통 이제 커피 마시는 거 선볼 때 이제 보통 이제 아니 소개팅 그러니까 밥을 바로 먹는다고?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럼 만나서 뭐해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일단 눈이 우리 시절이에요 그거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들면 밥을 사주는 거 아니야? 난 여기에 말을 섞지 않겠어 백신 접종자 농축산인은 평생 소개팅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소개팅을 했다는 30대 여성 A씨를 환경닷컴에서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건 더 웃긴 게 김수영 기자의 친구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웃긴 게 환경닷컴에 그걸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다음에 어머어머 한 다음에 전화기를 들어갔죠 환경닷컴을 찾았죠 거기 환경닷컴이죠? 맞아요 이 문장에서 가장 이상한 건 그거예요 왜 굳이 환경닷컴에 전했나? 김수영 기자 친구라니까 단톡방에 올린 거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보시죠 주말이라 대기손님이 없는 다른 장소를 찾기도 어려웠다 한참을 헤매느라 기운이 다 빠졌다고 전했다 소개팅은 실패네 방역에 큰 방해가 되는 시민이죠 계속 돌아다니네요 백신도 안 맞은 주제에 한편 정부는 현재 3차 접종을 받는 간격을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로 단축하며 추가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접종 유무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은 다소 분분하다 이 문제로 많은 인터넷 유저들이 101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있는데 백신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논리가 재밌거든요 그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은 영원히 차도를 건너선 안 돼요 왜냐하면 무단횡단 사망자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단횡단을 더 적게 하기 때문에 신호등 보고 건너는 사망자가 훨씬 많거든요 차가 막히면 차가 있어도 빨리 못 가는데 자동차가 무슨 소용입니까 다들 도보로 다니지 군대가 있어도 전쟁이나 질 수 있어요 그럼 군대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 1,902명 가운데 77.0%는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등 백신 팩스제에 찬성했다 압도적이네요 맞은 사람들은 신뢰를 한 거잖아요 효과를 믿고 시스템을 믿은 거니까 반면 미접종자는 찬성 비율이 단 28%에 그쳤고 설문조사의 표준 분포가 맞다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 6에서 7%밖에 안 됐겠죠 어차피 이 28%가 속해 있는 모집단도 어려운 얘기가 아니네요 겁나 조금이에요 근데 미접종자 중에서도 백신 패스 찬성자가 30% 가까이 된다는 거는 오히려 이상한 일거든요 이게 되게 독특한데 이게 지금 독특한 게 흡연실 가가지고 금연했냐고 물어보니까 30%가 금연했다고 대답한 거예요 거기 왜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좀 맞으라니까 찬성만 하지 말고 맞으라고 저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냄새가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비율이 58.6%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렇게 크러쉬 수준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게 다소 분분하다고요? 김수영 기자가 최근에 굉장히 라이징한 기자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이 업계에서? 네 다음 번은 조선 NS에서 보겠네 네 세마님께 알려드리고 제가 오늘 소개 유능한 양반이군요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요 다음에도 찾게 될 것 같은 사람 제가 뭐 딴 거 몰라도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잖아요 안동데일리 그렇죠 김수영 기자 이분을 눈여겨봐주시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 풍부한 양의 HCA가 함유된 당신의 새로운 비움 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운동과 수분 섭취를 잊지 않으셨다면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저 지금 어디야? 너네 집 앞 달콤한 순간엔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지금 이 기사를 읽고 나니까 온유 마카롱 광고가 예사롭지 않죠? 저 남자가 백신을 안 맞았다면 그러면 그는 집에 간 다음에 글을 쓰겠죠 어딘가에 환경닷컴이죠? 그죠? 국가가 연애도 못하게 한다고 제기란 오늘 채웠다고 마카롱 사 들고 갔는데 마카롱이 무효합니다 백신을 안 맞았다면 2022년 설날 기사 읽기 놀이도 하루는 백신 데이가 껴있습니다 덕진인이 준비한 기사입니다 저는 좀 클래식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기사입니다 첫 문장을 보시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총 1318명 가운데 4.2%인 55명은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 뒤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2%가 부스터샷 뒤에 감염되었다는 얘기는 너무 멋진 문장이에요 그럼 95.8%는 부스터샷 없이 감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걸 해외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고이즈미 신지로입니까? 아니죠 고이즈미 신지로의 반대죠 왜냐하면 섹시하지 않아요 이건 이런 방식의 표현은 헤드라인과 첫 문장은 사실 이런 의미여야 됩니다 따라서 부스터샷 후 감염자를 유독 앞에 배치하고 앞으로 끌고 나온 의도가 궁금해지긴 하지요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총 131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돌파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덕재인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돌파 감염자라는 문장에는 맹점이 있죠 백신을 맞은 지 오래돼서 효과가 떨어진 사람들을 여기다 우겨 넣었죠 그 얘기는 제가 다음 기사에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특히 55명은 추가 접종자였는데 이 중 29명이 얀센 백신으로 기본 접종을 마친 뒤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662명 50.2%는 기본 접종 완료자였고 554명 42.0%는 미접종자 47명 3.6%는 1차 접종자였습니다 자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미접종자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은 부스터샷 후 감염자 55명에 대해 설명한 정도보다 그 외에 감염자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간다는 점이에요 부스터샷 후에 감염이 심각하다는 논지가 있다고 쳐요 그걸 전달하고 싶었다고 의심을 해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이 기사는 반드시 전체 모집단을 살펴봤어야 됩니다 전체 부스터샷 접종자 중에서 감염자의 비중은 얼마고 기본 접종자 중에서 감염자의 비중은 얼마인가 미접종자 중에서 그리고 1차 접종자 중에서는 또 어떤가 를 다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부스터샷과 돌파 감염의 상관관계를 추정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 기자는 그런 것까지 하지 않고요 부스터샷 얘기만 조금 더 자세히 할 뿐입니다 공사 현장의 사망자 중에 4.2%가 헬멧을 쓰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안티백서들을 매체에서 계속 양산을 해내는 과정을 보면 너무 저는 이 분야를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방송을 해왔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게 독감 백신하고만 단순 비교를 해도 코로나 백신은 진짜 억울하거든요 예외적으로 굉장히 좀 예방 효과가 높은 편인 백신이에요 그리고 검증 안 됐다는 말을 하기엔 이미 30억이 맞았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 대응을 해가지고 빨리 승인을 내줬다는 게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걸 제치고 먼저 검증 과정을 빨리 진행을 해줬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걸 섞어서 쓰는 것도 그렇고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젊은 성인이 맞으면 예방 효과가 한 70에서 80% 정도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노인의 경우는 독감 백신의 통상적인 예방 효과가 한 30%에서 떨어지면 20% 때도 나와요 그런데도 노인부터 사과 백신으로 의무 접종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라도 맞아야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 30, 40%의 예방 효과라도 굉장히 긴요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해왔던 건데 독감 백신 맞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쭉 보도를 해왔다가 갑자기 코로나19에만 이렇게 덤태기를 씌우는 걸 보면 여기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너무 여러 가지 비유를 드리게 돼서 안타깝군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안전벨트를 하고 사망한 사람의 비유를 부각시키는 기사랑 똑같은 거예요 안전벨트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왜 이럴까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가운데 국내 첫 사망 위중증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로 확인된 사람은 90대 요양병원 입원자입니다 지난달 26일 확진 하루 뒤인 27일 사망했고 30일 사후 오미크론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방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지난해 10월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의심자 중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90대 요양병원 입원자로 지난달 25일 확진됐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29일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화이자 백신으로 지난해 5월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두 사망자는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입니다 단 3사람의 사례를 놓고 일반화를 시도하는 중이죠 그리고 두 분 다 지금 90대 사망자고 같은 병원인 걸 보면 오미크론 유행이 이 병원을 덮쳤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2차 접종을 마치고 부스터 샷을 못 맞으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리고 맞은 지 시간이 꽤 지난 경우입니다 네 이건 요양병원에 책임이 좀 있죠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이 겹쳐 있는데 이게 맞지 백신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기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명의 90대가 각각 작년 5월과 10월에 2차 접종을 마쳤어요 그럼 면역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90대고 정보를 말 안 해주는데 그리고 이걸 또 설명을 안 해줘요 게다가 그 다음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맥락은 방금 전에 성국님께서 읽어주셨던 그 통계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에 국내 첫 사망 위중증 사례라고 했으니까 괜히 자꾸 추가 접종자 중에서 죽은 사람 같아 보이는 착시 효과도 일어나요 네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과 죽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안티백신 메시지를 슬쩍 던지는 지난 2년 동안 익히 봐온 패턴의 기사입니다 평생 안전벨트를 맺는데 사망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클래식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기사였습니다 XSFM입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아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 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 해 술안주는 바보사네 안전과 재활 엇갈린 두 가치를 고민합니다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예가 요양원이 그분들을 모시러 갑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양주 예가 요양원 자 백신 데이 그 다음 기사는 에디터가 데리고 온 기사예요 단독 접종률 80%의 반전 위중증 절반이 2차 접종 완료자였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중증 절반은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사람들이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 업데이트 2022년 1월 17일 11시 10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한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간 신규 위중증 환자 2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논리죠 같은 기간 백신 부스터샷 3차 접종까지 맞고도 위중증 환자가 된 사람은 모두 23명이었다 야권에선 정부가 보다 정밀하게 과학적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많이 타파를 해놨는데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 한국의 그림상 대충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을 숫자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의 국민이 100명이라면 90명이 대충 맞췄다고 한번 상정을 해보죠 그리고 10명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100명이 있죠 100명 중에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어요 근데 90명 백신 맞은 사람 중에서는 5명이 감염됐고 10명 안 맞은 사람 중에서 5명이 감염됐어요 그럼 안 맞은 사람이 걸릴 확률은 50%고 맞은 사람이 걸릴 확률은 5%도 안 되죠 네 그 얘기에요 6%쯤 되나요 이걸 비교한 거예요 끝났네요 네 대본을 볼걸 이래서 메인 진행자가 너무 들어오지 않는 것도 그래도 이덕입니다 재밌어요 더 보세요 아니 그리고 여기도 지금 종국사랑 비슷한 거예요 2명 중 1명은 배심접종을 2차까지 마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가 된 사람은 모두 23명이었다 몇 명 중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방금 전에 문장에서는 비율이 나오는데 지금은 숫자만 나오냐 그러니까요 그럼 약관이 할 말은 저희가 보다 정밀하게 과학적 방역체계를 공부해야 한다 하죠 그러고 보면 허은하 의원은 지난 추석 때도 등장하셨는데 이번에 2연타상으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시네요 16일 질병관리청이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 위중증 예방접종연 및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누적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모두 1만 1916명이었다 이 가운데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385명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23명이었다 현저하게 줄어들죠 비율이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접종을 1차만 맞았거나 안 맞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숫자에 집중해야죠 네 12,000명 중에서 부스터샷까지 맞은 위중증 환자는 23명이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응 1% 뭐야 이게 0.2% 0.3 0.1% 사람들이 숫자 나타난 문단은 안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속여 먹어본 가라가 있는 거죠 네 질병청은 통계를 작성하면서 백신 2,3차 접종 완료자를 백신 접종자로 아예 접종한 이력이 없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 백신 미접종군으로 분류했다 합리적이죠 오래됐으니까요 그리고 화이자나 아스트로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2차까지 맞아야지 접종 완료이니까요 이 통계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백신 접종률 80% 달성 이후 위중증 환자 수치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위중증 환자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위중증 환자 2,590명 가운데 1,147명 괄호 열고 2차 완료 1,125명 3차 완료 22명 괄호 닫고 은 백신 접종자 1,443명은 미접종자였다 위중증 환자 중 44.3%는 백신 접종자 55.7%는 미접종자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중증 환자 2.3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도 돌파 감염을 통해 위중한 상황에 놓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수학 문제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80%라고 여기서 했어요 백신의 효과가 없었다면 위중증 환자 중에서도 백신 접종자가 80%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게 대수의 법칙이죠 지난달 1일 이후 한 달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1일에는 이미 접종률이 90%가 넘은 상황이었어요 미접종자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위중증 환자의 절반이 미접종자라면 백신의 효과는 증명이 된 거죠 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심지어 3차 완료자는 2,590명 가운데 2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사들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처음에 어떤 발표를 했던 내용이 확정된 사실이고 그 뒤에 업데이트하는 것들은 나는 안 듣겠어 아 이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이 처음에 개발되고 그게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점만 하더라도 통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말고 통상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은 한 70%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일명 집단 면역을 달성했었던 게 인류의 경험을 통해서 누적돼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백신 개발을 했는데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부터 나오던 얘기는 아 이거 변이 상태나 이런 게 심상치가 않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다른 바이러스들과 다르기 때문에 일명 그 집단 면역이라는 명칭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사실은 중간에 그거를 없앴거든요 근데도 우리 언론들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아 70% 넘었는데 왜 집단 면역이 안 되냐 마치 막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을 하도 못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12월 연말에 다가갈수록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나왔었던 얘기가 2차 접종만 해가지고는 이게 너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너 달 지나기 시작하면 백신 효능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3차 부스터 백신을 맞게 된 거잖아요 그런 얘기 다 없이 그냥 다 뭉뚱그려서 2차까지 다 맞았는데 그중에 2.3명 중 1명씩 지금 위중증에 간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근데 거기서 백신 접종 마친 사람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2차 접종자들도 상당수는 기간이 지나서 효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이 기사에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인 정치병자들의 이진법이에요 우파가 사람을 죽이는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바람을 일으킬 때의 방식이 수백 년째 똑같습니다 논리 오류로 적극 무장합니다 스스로를 이런 못된 유대인들을 만났다 유대인을 청소하자 이런 압박을 받은 이유는 팔레스타인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을 청소하자 비논리로 중무장해야만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비논리는 피수품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로 시작하는 질문들인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랑 연애하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렇죠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라고 말이 시작되면 집에 가시면 돼요 그렇죠 답변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집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권에선 백신 접종자의 중증화율 확진자 중 위중증 환자 비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시 말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의 중증화율은 예상대로 겁나 높다 예상보다 더 높다 그렇죠 하지만 신경 껐다 허은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역패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라는 명목으로 미접종자의 일상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도 살려주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막상 접종자 또한 위중증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과 하더라고요 문과 무지하지 맙시다 저도 문과인데 네 저도 문과인데 공부를 안 하는 문과가 있죠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 다 문과 아닙니까 문과라고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려운 얘기도 아니거든요 이어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강요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나 당하는 게 방역정책의 현주소라며 이 효력정지 이거 인용한 판사 지금 판사 아니에요 바로 그만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먹구구식 대처가 아닌 보다 정밀한 과학적 방역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자 요게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보다 정밀한 땡땡이 필요하다 이 말은 정보값이 없죠 네 이런 말을 하면 귀를 막으시면 됩니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자주 하는 얘기죠 과학적 방역체계 그의 입에서 나올 때 가장 위화감이 드는 단어 중에 하나죠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 거기 어디 과학이 있습니까 도대체 허은하 의원은 보다 정밀한 수치 분석이 필요하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보다 정밀한 낙선이 필요합니다 공기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낙선이 정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야말로 이지공업인데 얼마나 내용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 문장에 주먹구구식 당선이 아닌 보다 정밀한 과학적 낙선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데나 붙여도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어디나 붙여도 말이 되는 문장이기도 해요 주먹구구식 샤워가 아닌 보다 정밀한 과학적 위생체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영원히 늘려나갈 수 있죠 그럼요 주먹구구식 요리가 아닌 보다 정밀한 조리 과정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 성가비가 아닌 보다 정밀한 게스트가 필요하다 거기에 왜 이런 거 나옵니까 맞는 말은 이거로밖에 없네요 성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마카롱의 시작은 프랑스였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마카롱은 재밌게도 한국에서 만났어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알고 있던 마카롱과는 너무도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온유 마카롱이요 이반가드 프랑스의 달콤함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가비 여러분 성가비가 주먹구구식 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엄청 열심히 한 주먹구구네 제목부터 들어보시죠 네 부황 떴더니 코로나 백신 효과 100배 높아졌다 개왕권인가요 개왕권 100배 부황권 웬만해서는 100은 과학의 숫자가 아닙니다. 100은 100은 인문학의 숫자죠. 그렇죠. 100은 그리고 뭐냐면 삼국지의 숫자예요. 100만대군. 100전 100승.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냐면 제가 양이 100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을 주고도 안 하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죠. 일종의 주술의 영역이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들을래 놓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좀 비정한 얘기를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죽은 민원인은 제보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극우가 날뛰는 이유입니다. 그 판데믹 상황에서. 왜냐하면 사망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속출하고 있겠죠. 말씀을 못하시니까. 제가 어저께 개를 데리고 북서울 꿈의 숲에 갔다 왔는데 북서울 꿈의 숲에 갔다 보면 가는 길에 보면 장희동 뉴타운 개발 지역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초롱성처럼 버티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이끌려서 반정부 집회 계속 나가던 전광훈 목사의 주변 인물 코미디언 출신으로 잘 알려줬던 신소걸 목사 79회 작년에 그리고 전광훈 주치의라고 잘 알려줬던 김용욱 박사 모두 코로나19로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백신의 쓸모없음을 계속 주장하고 살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버려집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해주신 건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일각이 소개되고 되고 있는데도 그 기사를 추가로 확대하는 보도가 안 나옵니다. 서양의 기사들 보면은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계속해서 우파적인 메시지 내놓고 백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다가 프랑스의 코미디언 형제라든지 가기 전에 병상에서 후회하는 인터뷰 꼭 땁니다. 맞습니다. 언론의 사명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잔혹할 정도로 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남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안티백서들이 그분들을 위한 기사 되겠습니다. 부항 100배 태양권 개왕권 개왕권 나 이제 말해줄네 죄송합니다. 말해 네. 과학 전문기자와 부항의 콜라보입니다. 과학 전문기자도 한의원은 가야 돼요? 한의원은 가야 되죠. 아프네요. 저도 부항 맞아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이영환 과학 전문기자 2021년 11월 8일 7시 정각 일단 7시 정각도 그다지 기사를 올리기엔 과학적인 시간은 아니고요. 아 예약 걸어놓은 거지. 기다리면서 딱 아 예약 건 거예요? 예약은 과학이죠. 그리고 본인 소개 그건 기술이잖아 그냥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는데 기사 끝에 본인 소개 보면 20몇 년을 과학 전문기자로 사셨어요. 한미 연구진이 근육통을 없애는 한방 치료인 부항으로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100배나 높이는 데 성공했다. 100은 팩트인가 봅니다. 지금 두 번 나오는 거 보니까. 방법도 간단하고 저렴해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까지는 다른 뜻이 읽히지 않는데 굳이 저렴해서라는 말을 넣은 걸 보면 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이 기자의 뒤에 있는 것은 아닌가를 예측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자는 이 문장을 쓰기 전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 백신이 얼마나 보급되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죠. 네. 그리고 저렴한지는 어떻게 확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데 부항 안 해본 사람이 안 해본 사람이 뜨기에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나 익숙하지.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100배로 키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거 왜 키우니까? 그거를 아 잠깐 백신의 효과 100배면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걸 나 왜 키우는 거야. 굳이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백신의 효과 100배면 감염이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100배는 뻥입니다. 뻥을 기사 앞에다 쓰면 어떡해. 아이 식었어. 왜 뻥이야. 너무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면 이거 세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백신을 뻥치게 하면 좋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백신이라는 거는 딱 그 용량을 하는 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계속 걱정했잖아요. 백신 처음 1차 때 백신 맞고 부작용 심하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그 부작용은 몸에 자리 잡히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더 심해지면 그게 코로나고. 이 효과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지금 불확실하죠. 따라서 문장을 이렇게 고쳐야 하죠. 방법도 간단하고 저렴해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 국민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아. 백신 맞았다고 인증하는 효과는 100배가 되겠네요. 어떤 자국인데. 맞은 자국이 100배로 퍼질 테니까. 신이 났어요. 부황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플리브리스를 입으면 이 겨울에 보시죠. 미국 럿거스대의 하오린 교수와 국내 진원생명과학의 최고 의학 책임자인 조엘 메슬로우 박사 공동연구진은 DNA 기반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뒤 부황치료처럼 피부에 음압을 걸면 면역 반응이 훨씬 강해지는 것을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지난 25일 현지시각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밝혔다. 일단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하오린 교수와 조엘 메슬로우 박사의 이름을 원어로 사실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확합니다. 아. 물론 그렇고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건 소양부족입니다. 네.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습관대로 지금 위에 한미도 괄호 열고 한미를 썼고요. 부황도 괄호 열고 부황이라고 한자로 썼습니다. 어쨌든 이 문단이 끝나고 나서 럿거스 대학의 자료에서 발췌한 그림이라며 가져온 것이 있고요. 그 밑에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림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림은 별거 없고요. 그림의 제목이 쥐에게 DNA 백신을 접종한 후 부황치료고요. 그림이 있고 쥐 그림이 있고 쥐가 부황을 뜨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A 그림이고 B 그림은 그냥 부황기계예요. 그리고 C 그림은 영어로 써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어로 써있는 두 단어는 자국 컵림 컵 자국 컵 자국 컵 자국 그리고 밑에 0.6cm 그냥 부황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부황 뜬 모습이죠. 부황 뜬 것 위에는 위에는 부황 자국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아래 그림에 써있어요. 실험용 쥐에게 DNA 백신을 접종한 후 유리 용기를 피부에 대고 펌프로 빨아들이는 부황치료를 냈다. 그 결과 면역 반응이 100배나 높아졌다. 면역 반응이라고 이번엔 얘기했네요. 근데 쥐 진짜 작잖아요. 부황이 얼마나 작아야 돼? 여기 0.6cm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펌프를 하지? 작은 부황이죠. 그러면 나 진짜 궁금해 내가 정말 전환적인 문성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C 그림에 이게 쥐의 피부예요? 아니죠. 사람이죠.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논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 연구원들 자신도 실험체가 됐어요. 부황은 그렇게 부작용이 있는 위험한 의료기구는 아니니까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DNA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황 적용 연구진은 실험용 쥐에게 진원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을 주사했다. 자기는 개발 중인 거구나. 사기업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돌기, 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인체에 전달해 중화 항체를 유도하는 원리이다. mRNA 아니에요? DNA는 뭐지? 진원생명과학은 저희가 이 회사의 백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개발 중인 백신이래요. 네. 아직 임상 중입니다. DNA 백신은 세포핵에 들어가는 반면 현재 전 세계에서 접종 중인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은 핵 바깥쪽의 세포질에서 작용한다. 진원생명과학은 국내에서 인체대상 임상 EA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다들 눈치를 채셨죠. 이것은 진원생명과학의 보도자료 광고 기사입니다. 입금이나 의뢰를 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입부부터 이런 연구 결과를 전월에 실었다고 말하고 있죠. 다만 이게 백신 개발 과정에 대한 중계라면 공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부항 홍보라면 이건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기사 같은 중죄예요. 이거 근데 뭐에 대한 광고예요? DNA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DNA 백신에 대한 광고 부항인지 사실은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쿠텍키지. 그리고 이 소식은 굉장히 많은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11월 8일이 진원생명과학이 이런 내용의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짜입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동화사이어스도 같은 자료 그림에 같은 내용인 기사를 올렸고요. 네. 자 이 연구는 하오린과 조엘 메슬로우 두 학자의 저작이라고 했죠. 조엘 메슬로우는 진원생명과학의 최고 의학 책임자이고요. 사용한 백신은 진원생명과학이 아직 임상을 진행 중인 즉 출시되지 않은 백신인데요. 자기네 회사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뭔가 하나를 더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들어가서 읽어보라는 시도를 했고 이미 읽으신 분의 글도 읽어봤고요. 100배가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항체의 반응이 약간 늘기는 했다고 합니다. 즉 면역 반응이 100배나 높아졌다는 말은 거짓이고요. 약간과 100배 사이의 간극은 큰데요. 네. 그리고 회사에서 낸 보도자료는 지금 이 기사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느껴져요. 아 그건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보도자료와 연구 결과 문서를 뜯어보면 좀 더 재미있는 게 나온답니다. 모든 언론이 다 부항기기라고 지칭한 이 기구 있잖아요. 네. 회사는 흡인작용 피내 접종 플랫폼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항이 아니네요. 실제로는. 즉 부항이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부항기기와의 공통점은 압력으로 작동한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부항이라고 설명을 달아놨어요. 자 이 기기를 회사와 함께 개발한 업체도 따로 있어요. 새로 개발했다는 의미는 기존 부항기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실제로는 피지 흡입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고 합니다. 아 그 저 피부과가 블랙헤드 그거 흡입기에 좀 더 가까운데 부항과 피지 흡입기 흡입기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코에 블랙헤드 없애고 부항받고 왔다고 말하진 않거든요. 논문에도 부항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B-U-H-A-N-T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중국어 중국어로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좀 과학전문 기자시면 용어를 좀 정확하게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익숙한 코로나 백신은 mRNA 백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사를 쓰려고 하면 DNA 기반 백신을 만들고 있으면 그게 좀 뭔지라도 좀 설명을 해주거나 어떻게 다른지도 얘기를 해줘야 하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부항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실제 등장하지 않은 그리고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백신이 몸에 주입됐을 때 면역 효과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반응 중에 일태면 두통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게 면역 반응이에요. 그럼 면역 반응이 100배가 되면 죽을 것처럼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두통만 100배 100배로 만들고 전원은 그대로 그걸 당하고 걸리고 말겠다고 하는 사람이란 사람은 그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는 사실 늘어난 반응이 무엇이냐 항체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논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유나 기작은 모르겠다. 그래서 상관관계는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나왔다. 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입장에서는 피지 흡입기를 개량해서 만든 기기예요. 상품이에요. 그래서 부도재료를 만들었고 그런데 언론은 이걸 받아서 부항이라고 이해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과학전문기자가 그런데 한의학협회에서도 이 기사는 까고 있어요. 이걸 까야죠. 한의학협회에서는 정상적인 한의학협회에서는 무슨 헛소리냐고 한편 이 기사는 사실 안티백서를 좌절시키는 기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죠? 백신을 강제로 맞게 되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시달리던 몇몇 안티백성들이 백신을 받는 직후에 부항컵으로 빼내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았어요. 진짜요? 이거 카페에서 엄청나게 흥행했었던 이슈예요. 백신이 뱀 뱀이에요? 블랙헤드인가요? 이런 블랙헤드죠. 블랙헤드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블랙헤드는 빼내면 또 생겨요. 없어지지 않아 영원히 이런 몇몇 시도에 대해 뉴스톱이 팩트체크를 한 바가 있는데요. 팩트체크 백신 맞고 부항 뜨면 백신 성분이 빠진다? 뉴스톱 선정수 팩트체크 승인 2021년 10월 6일 10시 2분 현재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을만한 팩트체크죠. 선정수 네. 맞습니다. 부항으로 피를 빼내라. 빼내보자. 이거 일리가 있다. 백신 접종 후에 노꾼으로 어깨를 묶어서 전신으로 퍼지는 걸 일단 억제한 다음에 부항으로 빼자라는 업그레이드 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강인한 노꾼이죠. 뼈가 으스러지도록 묶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이슈를 왜 잘 아냐면 아니 노꾼으로 팔을 잘라야 되잖아요. 굳이 뭘 노꾼으로 해. 저기 뭐야 그 당시에 제가 이 시점에 10월이죠. 10월 4일에 제가 시선집촌 비컨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아 진짜요? 네. 졸라 잘하는데 그때 카페 이런 걸 뒤져보면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서 해본 사람들이 자기 체험담을 올려요. 노꾼으로 백신을 맞자마자 노꾼으로 재빠르게 묶은 다음에 자기 차에 와서 부항을 떴다. 미국이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피가 뽑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 부작용이 뽑아져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느낌을 아 부작용이 뽑혀나간 느낌 자기는 효과를 벗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미국인들도 부항 좋아하는 분들 많죠. 아 근데 미국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막 그 액션영화에서 총 맞은 주인공이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총알 빼내는 장면 같네요. 아 근데 그 영화에서 엄청 고생하잖아. 헤리슨 포드 네. 헤리슨 포드가 부항으로 총알 빼내놓고 더 멋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다가 바다추러일로 죽어요. 안 돼요. 총알보다 피가 먼저 다 빠지겠지만 피가 다 빠진 다음에 총알이 빠지겠죠. 그 부항은 일단 유압 펌프가 공업용이어야 돼요. 그렇게 부항으로 총알 빼내다 죽으면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단 뼈와 피부터 다 빠져나갈 겁니다. 더 보시죠. 이런 방법으로 백신 약물을 제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네. 부항은 항아리처럼 생긴 관통 부항 단지에 음압을 조성해 피부에 붙여서 피가 몰리게 하거나 피를 뽑아내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에 대해 한의학계는 어떤 입장일까? 대한한의사협회 서병관 학술이사 강동 경희대 한방병원 교수는 뉴스톱과 통화에서 부항으로 백신 약물을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서의사는 백신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이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은 항체 형성을 위해 항원을 주입하는 행위로 주입 즉시 몸에 퍼진다고 말했다. 제가 이 이슈를 한 2년 동안 계속 취재를 해왔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중요한 어떤 변곡점 중에 하나가 대한한의사협회의 과학적 공신력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계속 한의학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캠파에서 쪼그라드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한의사분들이 과학적 방문을 굉장히 많이 동원을 했죠. 그리고 한의사협회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퍼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오히려 좀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지금 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 양상에서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제 가설을 뒷받침하는 얘기입니다. 정치가 과학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협회가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부항은 피부와 인접한 모세혈관에 착용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은 근육주사로 상완 삼각근에 주입된다. 주사를 맞은 뒤 수분 이내에 약물이 흡수되기 시작한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전신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접종 후 15분 동안 병원에 머물며 관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왜 15분인가? 접종 후 15분이 지나 병원을 떠날 때는 이미 약물이 체내로 흡수된 이후다. 접종 이후 대기장소에서 어깨를 노끈으로 묶는다면 어떤 병원 간호사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 나는 신기해서 구경은 하고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좀 왜냐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이 간호사 선생이 좀 SM의 능통한 양반이다. 본디지 플레이를 준비하는 건가 싶죠. 근데 왜 여기서 그걸 왜 내 직장에서 할까 이 정도의 궁금증은 있지만 그리고 세이프로 어깨부터 시작하는 매듭이 뭐가 있지? 하면서 사실 이제 이 이슈 있을 때 그래가지고 여러 분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코멘트를 받아봤는데 의사 한 두세 분하고 한의사 두 분 뭐 이런 정도 소개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공통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부항을 뭐 하려고 시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거를 그 의사나 한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놔였어요. 약간 입장이 아 그렇죠. 정신적으로는 만족감이 있을 거잖아. 그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일단 맞는다는 얘기잖아. 백수로 그렇죠. 완벽하게 합리적이네요. 엄청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부항을 뜨든지 말든지 그거 놔둬도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백신을 맞고 부항을 뜨시겠다면 그대로 둬라. 아 쏘 현명. 어. 그걸 말리려고 하면 이제 백신 자체를 안 맞으려고 할 테니 그렇죠. 너무 멋진 건 게 그렇게 국민한 사람을 구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부항을 뜨려는 그 시도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드러나는 거긴 한데 지금 여기 이제 읽어주신 것처럼 일단 근육주사이기 때문에 부항 같은 경우는 피부 표층에 뜨는 거라서 아무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추측하시기로는 이것도 뭐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추측하시기로는 굳이 얘기하자면 부항을 떠봐야 피가 오히려 더 잘 돌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 기대한 것과 반대로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약간이나마 혹은 100배 개왕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비록 연구팀 연구팀조차 그 기자가 알아내지 못한 연구 결과가 좀 이상하게 100배라고 잘못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어쩌면 더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사는 스카우트로 봤는데 9천이 걸리는 거죠. 아니 이 이형한 과학전문기자는 고도의 공익적 보도를 낸 걸 수 있겠네요. 선정수 팩트체크의 뉴스토 팩트체크는 무려 작년 6월 10월 6일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참 이 기사를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부항 외에도 업그레이드가 더 많아요. 접종 전에 어깨를 피멍들게 때려서 급성 어혈로 멍을 들게 해서 거기에 고이게 만드는 거죠. 그럼 거기에 주사역이 가둬진다. 그런 점에 부항으로 뽑아내자. 간호사는 거기를 피해서 놀 것 같은데 아이고 멍들으셨네요. 다른 애로 그리고 접종 직후에 자석을 대자. 왜냐하면 백신에 산화 그래핀이라는 게 맞아요. 산화 그래핀. 그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부항으로 뽑자. 물론 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 증명했습니다. 백신은 다시 말하지만 혈관주입이 아니라 근육주사제고요. 아까부터 생각하는데 이거 팩트체크 하지 않는 게 공익에 도움이 되겠네요. 산화 그래핀 같은 건 없습니다. 자신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 그렇게 해. 그 산화 그래핀 관련 팩트체크에서 어떤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 의사의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뭔데요? 산화 그래핀이 뭐냐. 그거 되게 비슷한데 부항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할 때도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마포 30분 의원의 정원장님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의사잖아요. 되게 진지해요.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에 나오는 반응이 굉장히 정직하고 진지한데 이렇게 해서 부항을 뜨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랬더니 정말 반응이 즉각적이잖아요. 피가 빨리 돌아서 더 빨리 퍼질 텐데 이러고 너무 목푸라게 해가지고 안티백서 여러분 부항을 뜨면 백신 성분이 빠집니다. 믿으세요. 통편집하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조선일보를 믿을 거예요? 뉴스톱을 믿을 거예요? 그렇지. 조선일보가 항상 한 대로 하세요. 참고로 이용원 과학전문기자는 24년 경력이네요. 그러네요.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러지 마. 그냥 그렇다고. 열심히 먼저. 의협도 다 영문과 나왔을까봐. 제28대 과학기자 협회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건 또 협회의 견해를 들어보고. 자 둘째 날. 백신. 협회가 몇 개 있는지 세보고. 그러니까. 백신 이야기 한 시간이었습니다. 22년 설 기사 읽기 놀이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카드. 한글자막 by 한효정